Q. RIP 희망 경찬이 형이 나. 실제로 지방이 형이 이렇게 말을 해요. 맞지요?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방이 형은 더 상큼하게 귀엽게 얘기하는데요. 맞다, 양! 갑자기 왜 이렇게 변신한 거예요? 룸라드 형이 저질로 걸었어요, 저의 형은. 팽머미! 그리고 뭐죠? 현찬냥이요 현찬냥 요괴워치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이름이 뭔가요? 아 지바냥이고요 지바냥? 황몽이 좀 이치 잘한다고요? 아 나 요괴워치를 좋아해서 즐겨봐요? 어떻게 요괴워치를? 굉장히 있어서 좋아해요 백몽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형제예요 백몽이란 친구가 형제예요 요괴워치 애청자 요괴워치도 많아요 제로타입도 있고요 그리고 흉내도 한번 낼 수 있어요? 흉내요? 소란할 때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아 그래요? 우리 있는 친구지 진짜 신나지 이따따따따따따따 지바냥 이렇게 해요 진짜로 요괴워치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바냥이라는 메달을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은 소환 노래가 나오면서 아 그러니까 구호를 맺히는 거예요 막 보라 이렇게 돌다가 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바냥 소환 지바냥 소환 지바냥 다 귀엽지 우리 친구지 진짜 아닌지 아닌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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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바냥 이거지 이거 이거예요 나와라 지바냥 귀엽지 우리는 즐거우지 진짜 신나지 지바냥 지바냥 아 진짜 좋은 거 하네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 요괴워치 분석하고 왔어요 하나씩 준비하는 친구이다 이 친구가 평소에 요괴워치를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핵인 그릇 아멘 어